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반도 모양을 쏙 빼닮은 영월의 관광 명소, 한반도 지형입니다. 영월군은 2021년부터 올해 완공 목표로 이 일대에 59억 원을 들여 카르스트 지질 테마 체험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체험관에 정화조 시설을 놓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 두 동 등에 들어서는 소규모 정화조를 40톤 규모로 합쳐 설치하기로 했는데 위치가 하천 바로 옆이어서 집중호우시 물에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정화조가 들어선 자리입니다. 시설에서 흘러나온 우수들이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곳이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실제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평창강 물이 불어나 정화조 위쪽에 있는 화장실 건물까지 침수됐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물 지역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불안하고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정화조가 물에 잠긴다 하는 것은 특히 펌프를 작동시킬 배전반마저 물에 잠길 위치여서 정화조에 담긴 오수가 강물로 흘러들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이게 넘치면 하루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물이고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한 부분이 난해합니다. 공사업체는 정화조를 설치할 마땅한 용지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대안이 있으면 거기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땅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주를 갖다가 보내서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강제로. 이에 대해 영월군은 정화조 위치 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며 정화조가 물에 잠기더라도 뚜껑이 열리지 않게 조치하고 배전반 위치는 위로 올리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원주시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오늘 기독병원에서 원주형 AI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SK 주식회사 등 기업 17곳과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도 맺었습니다. 연구센터는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연구와 기업 지원, 정부 공모사업 발굴 등에 나섭니다. 행정부는 내년에 국비 등 16억 3천만 원을 들여 주택 등 208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합니다. 종류별로는 태양광 170여 곳과 지열 20여 곳, 태양열 3곳입니다. 행정부는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 한해 69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행정군 횡성읍의 한 고물상 창고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컨테이너 창고 한 동이 모두 불탔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20분쯤 횡성 둔뇌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도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서 추산 28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평창장학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장학금 지급 규모를 8억 5천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380명에 지급액수는 2학기 등록금 실납부 금액입니다. 지급 날짜는 다음 달 중순이 될 전망입니다. 평창장학회는 199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4,900여 명에게 60여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